안녕하세요. 광남은. 민재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 뉴스는 약간 정책 관련한 뉴스들을 뽑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탄 내용 첫 번째로 준비해왔습니다. 혈세에 아낄 재정준칙은 뒷전 퍼주기 예타 원하는 한마음인 여야 사설 제목이었어요. 제목을 재밌게 뽑았어요. 사설 제목이어서 아마 좀 더 이렇게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세상에 어쩌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또 주말 지나면서 급반전이 있었습니다. 예타 면제 확대 여당에서 일단 제동 걸었고요. 근데 이제 또 같은 날 나온 기사가 국가 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기축통화가 없는 국가고 사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이 기축통화가 없는 국가니까요. 근데 이제 그 비기축통화 선진국보다 높아졌다라는 그걸 일부러 가른 이유는 아마도 기축통화가 있으면 기축통화국이면 아무래도 뭐 좀 비춤져도 동지거내지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맞습니다. 기축통화 없는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되게 높다. 이런 뜻으로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고기사가 사실 이 예타 완화하고 겹치는 내용이라서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직접 연결은 아닐지 몰라도 공급적으로 연결되는 네. 그렇죠.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예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경제성이라든지 이게 사실 되게 신적인 거죠. 이게 투입된 돈 이상으로 뭔가 효과가 있냐 좋은 게 있냐라고 하는 거를 조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사전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사전평가니까 이게 뭐 정확하냐라고 하는 시비가 붙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평가는 하고서는 사업성이 검증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안전장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이 국회 소위를 4월 12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여야가 아주 협치를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비판이 다행히 비판이 들끓어서 여당에서 법안 처리를 연기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 애초에 기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거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300억 원 이상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거의 확 두 배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그다음에 국비 지원은 500억 원 이상일 때 예탈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예탈을 봤던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 사업들이 빠지게 되니까 훨씬 더 원활하게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여서요. 네. 항변은 뭐 그동안 물가 상승도 많이 되고 사실 뭐 그거야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규모가 커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만 심사를 받으니까 이제 심사 대상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심사 대상이 많아지는 게 이게 잘못이냐 그것도 있고요. 만약에 물가 상승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물가 상승에 연동해서 뭐 체계적으로 이 기준을 조정한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갑자기 처음 두 배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강행처리를 하니까 그런 거에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연동하고 이런 거에는 복잡하죠.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결정 권한이 좀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면 이제 예타라는 게 선심성 사업이 많이 이제 있다 보면 막 사람 아무도 안 타는 그런데 막 기차만 계속 다니고 막 통통 비어있는 길에 막 돈 쏟아붓고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서 그렇죠.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 크게 문제가 됐었던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레고랜드 자체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있었죠. 아니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고 어쨌든 지자체라도 나랏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면제야? 막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찾아봤었는데 그 예비타당성 조사 레고랜드 관련해서는 그 앞에 다리 짓는 것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었더라고요. 예타도 완벽한 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빈 구석이 굉장히 많아서 많아요. 지금도 이미 예타를 우회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예타 면제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을 해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예타가 들어온 게 무려 1999년 상당히 그래도 20년 이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나라의 그런 방식이 우리가 이제 민주화는 됐지만 그래서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허술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랬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예타를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외 조항을 너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한 것들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면제 사업 규모가 막 120조 원에 이르고 면제 비율도 전체 사업에서 면제받는 비율도 76%를 초과하였고 저는 몰랐는데 76%나 됐습니까? 이거 왜 있었어?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 마음이 불편했나 보죠. 그러니까 있는데 자꾸 예외로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불편했든지 아예 기준 자체를 열어버리는 그런 진행을 하다가 일단은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멈춰 섰습니다. 근데 이제 더 여론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국가재정법에 같이 이 예타 완화 외에도 같이 진행되고 있던 것이 재정정치 법제화였거든요. 뭐냐면은 그 나라빚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매년 좀 체크하는 그런 규정이었는데요. 걔는 빼놓고 그러고서는 예타 완화만 해가지고 소위를 통과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여론이 안 좋았죠. 사실은 재정준칙 지금 법제화하겠다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그 정도 준칙해가지고 잡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맞아요. 정말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다는 보도가 의미가 있는데요. IMF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재정정검 보고서에 22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4.3%인데 그게 비기축 통화 선진국 10개를 모아놓은 곳의 평규보다도 높고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너무 나라빚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증가 속도가 빠르다 못해서 이제 역전을 하게 된 거죠.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30% 초반이었거든요. 정말 내세울 거 그거 하나였거든요. 네. 네. 재정건전성 하나. 그래서 그게 조금 올라가니까 막 야당에서 그 당시 그 당시 야당에서 야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랬는데 어느덧 그게 40%를 넘어서 50%를 넘어서 이제 그 이상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거기에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겁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아유 뭐 OECD 평균 100% 뒤에 하면은 뭐 한참 밑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기축통화국들이 많이 섞여 있고 거기에 이제 수치들이 원체 높으니까 그거를 빼고서는 비교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여당에서 그런 여론에 밀려서라도 예타 완화가 제동이 걸려서 그나마 좀 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기 부총리께서 그 제가 어떻게 우연히 하여튼 본 뉴스 중에 이제 재정조치 법제화가 자꾸 안 되니까 뭐 여론이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봤어요.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이게 참 그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도 여론의 힘을 빌려야 되고 정부에 가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도 여론의 힘을 빌려야 되고 근데 사실은 또 언론이 굉장히 또 이렇게 대립적인 또 그런 분위기로 갈라서 가지고 맞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하고 이게 다른 분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이제 선거가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께서는 좀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그 한동안 지금 조용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그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됐어? 네. 어디로 갔어? 그런 건데 연금 관련 뉴스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뭐 흥미로워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국민연금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기초연금과 관련된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되는 사실은 주제죠. 사실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마치 그 다른 얘기인 것처럼 좀 접근되는 그런 아쉬움인데 물론 재원이 다르니까 네, 네, 네. 뭐 다른 얘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능은 사실은 지향하는 바는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이제 국회 연금 투기 공청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남대의 김수환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전문가가 이제 발제를 한 건데 보통 이제 많은 경우 정부에서 자기들의 안을 이렇게 뭐 내거나 또는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내기에 앞서서 이런저런 이제 그 뭐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약간은 뭐 간복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아, 이런 건 어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체크해보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약간은 사전 조율을 해서 이슈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 어떤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뭐 또 역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그냥 그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쪽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 기초연금이 최대 32만 3,180원 아주 되게 10원 단위까지 디테일한데 아, 네. 디테일하네요. 뭐 인상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위 70% 이게 좀 용어도 참 그런데 결국은 상위 30%를 빼고 나머지 70%에게 지급하는 그게 지금 현재 기초연금, 노령인구에 대해서 이제 그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제 발제 내용은 연금액은 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전 거의 70%면 웬만한 분들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 사실은 다 주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네. 사실 다 주고 싶은데 뭐 그건 좀 과하니까 그 상위 30%는 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거를 좀 소득계층별로 차동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는 고령화가 일어나면서 수급자가 워낙 급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는 노령 빈곤이 그래도 좀 개선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냥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급하는 이런 제도는 좀 어렵다, 앞으로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수급자가 612만 명인데 8년 동안 41%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와, 41%요? 그런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 그렇죠. 더 증가하니까. 노령인구가 막 엄청 빨리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이것 때문에 나가는 재정 부담이 22조 원인데 앞으로 2040년이 되면 78조 원까지 가만 내버려 둬도 가만 내버려 둬도 네. 아까 우리 지금 재정준칙 얘기도 했지만 워낙 나가는 돈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정확한 수치라는 점에서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기준이 얼마, 소득 얼마 이상 이게 아니라 7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구는 이미 그 연령대에 접어드는 인구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70%는 꼬박꼬박 다 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정확한.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전망하는 수치 중에는 정말 정확한 수치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와, 78조 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이 안에 이제 2040년쯤 되면 받으면 좋죠. 네, 네. 연금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사람들인데 네, 받으면 좋죠. 그 연금이 뭐 국민연금도 그렇게 믿을 수 없고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우울해지시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담을 늘려가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면 국민연금은 그나마 기금을 쌓기라도 하지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2040년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이 부담을 지운다고 하는 게 정말 책임감 있는 선택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갖고 사실 그게 이제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돈이지만 중간 이상이 되면 사실 뭐 용돈이 좀 늘어나는 정도 아니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인상을 하되 최종적으로는 40% 그 전체의 저소득층 40%만 주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26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안 남긴 했는데요. 50만 원까지 지급액을 인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좀 보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5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을 하면 재정 부담 액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요. 기사에 보니까 토론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수공을 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건데 그런데 기초연금은 그냥 세금에서 주는 거니까 뭐 기초연금 받지 내가 국민연금 뭐하러 이렇게 하냐. 그래서 가입 회피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국민연금으로 받는 게 있으면 기초연금도 일부 이렇게 제하고 주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폐지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회피하는 게 줄어들 테니까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생존 가능성 이것만 너무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결국 노후 보장을 위해서 있는 제도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국민들 골고루 이렇게 노후 보장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국민연금의 생존 가능성을 위해서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더 얹어주자. 이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역할 자체가 기초연금은 사실 빈곤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지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세금까지 투입해서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이걸 시행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노인 빈곤 문제, 우리나라가 OECD 있고 가장 심각하다고 하니 그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을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기초연금의 개선 방향은 지금 나온 이 방향이 저는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재정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 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를 하면서 결국 노후 보장을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뭐 그냥 연금 제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더 흥미롭지만 밝은 뉴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